우리 애기 망고예요 남다른 사랑 듬뿍 받고 사는 망고랍니다 왠지 좀 특별할 것 같은 망고네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잠깐만 둘러봐도 망고와 보호자 부부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는지 그 시간이 느껴집니다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애견용품뿐이네요 저희 집에는 다 망고 옷이랑 장난감이랑 망고를 위한 것들 위주로만 돼 있고 저희 것보다는 망고 꽤 더 많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고 거예요 저희 애기처럼 키워요 저희 애기예요 저희 집 네 아기처럼 안고 있는 것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망고도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뻔해 옷 입히자 우리 망고 오늘 뭐 입을까 우리 애기 예쁜 거 입혀주세요 이게 다 망고 옷이에요? 네 이건 겨울옷만 입는 거예요 망고 여름 옷은 또 장롱에 들어가 있어요 자식 같은 망고한테 필요한 거라면 아까울 게 없는 보호자 망고가 춥진 않을까 덥진 않을까 신경 쓰다 보니 이렇게 망고 옷이 많아졌답니다 저는 옷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왜요? 입힌 게 없어요 입힌 게 없어요 저의 입힌 게 없어요 저의 입힌 게 없을까